사점도 혁신이 필요합니다. 박 팀장 같은 젊은 감각이 수열돼야 변화하는 트렌드에도 대응할 수 있는 거고요. 자네를 임원으로 올리는데 나이 때문에 꺼리는 사람들이 있어. 실력으로 보여줘. 지켜보는 눈 많아서 그런 건 아는데 쉬엄쉬엄해. 오늘 우리 팀으로 새 직원이 발령 올 겁니다. 안녕하세요. 온유리입니다. 식품 매장 시식코너에 있던 직업만지. 부사장이 꽂았다는 애. 타지. 유리 씨 사생활까지 간섭할 생각은 없는데 사내 소문은 조심하는 게 좋아요. 하이에나들이 달려들 테니까. 자격이라는 게 있는 거겠죠. 제가 주제 넘었어요. 값된 기분이? 몰랐어요. 세상이 이렇게 친절한 곳이라는 거. 여기선 의리, 저기선 값. 돌고 도는 거죠. 그동안 나 혼자 뼈 빠지게 워킹맘 했으니까 이제 당신이 혼자 워킹 대디로 살아봐. 아니 둘이 같이 일하는데 왜 네가 유가의 삶까지 다 해? 너 지금 6년째 사원이잖아. 이번엔 대리 달아야지. 더는 못하겠어. 나 집 나가. 죄송합니다. 이것도 정직이 된 카드라고. 넥타이 다시 매야겠다. 어 고마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